그럼 난 애교를 떨면 되나? 우리 애가 마음 많이 상했네요. 달릴 겸 친구분들 식사는 제가 대접하죠. 재밌게 즐겁게 놀다 가세요. 우리 애기 오빠랑 갈까? 가자.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폼 올라가서 여기 정보면 올라오고 돌아보면은 돌아보면은 여기 정보면 빨랐어요. 빨랐어요. 야 정보면 이거 못 해? 아, 용신이야. 아, 용신이야. 와, 이 말린다 야. 야 이거 먹을까? 야, 이거 거기다. 아 근데은 지금 몸 좀 해줄 수 있어요. 아, 예. 다 꺼내는 거 아니야? 이거 다 꺼내는 거 아니야? 이거 진주이네. 이수를 드릴까요? 한 번 어떻게. 네.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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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시래. 난 너 때문에 결혼 깨고 왔어. 그러니까 지금이잖아. 우리 애가 마음 많이 많이 살립니다. 달릴게요. 재밌게 된다. 자기야. 우리 애기 갈까? 우리 애기 갈까? 우리 애기 갈까? 우리 애기 갈까? 즐겁게. 재밌게. 우리 애기 갈까? 3. 2. 3. 5. 4. 1. 3. 6. 5. 가면 됐죠? 나가는 거 따로가? 나가는 거 따로가.. 나가면 못 봐.. 그럼 여기 정리하자. 그래. 가자. 가자 이러니까 기대하던 남팔이네 그럼요 배경 뜨는데요? 우리 애가 마음이 많이 상했네요 달릴 겸 친구분들 식사는 제가 대접하죠 즐겁게 재밌게 놀다 가세요 가자